음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메이븐 지은이 맥이다운스 옴기니 강유리님의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입니다. 책의 표지 날개글을 읽고 눈물이 나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읽은 책입니다. 제가 딸이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의 딸이기도 해서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눈물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원래 좀 잘 울기는 합니다. 이 책,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의 버켓레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문사를 그만두고 1년간 17개국을 여행하며 낯선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가 하지 못한 것들, 엄마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또 엄마는 알츠하이머란 병에 걸려서 기억을 하나씩 잃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가족이었을 테니까요. 책을 덮고 난 후에도 마음이 시렸습니다.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의 책을 살펴보면 목차는 크게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만남에서는 낯선 세상에서 만난 따뜻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1.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2. 엄마,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줘. 3. 아마존에서 배우다. 4. 인생에서 확실한 건 예측이 불가능하단 사실 뿐. 5. 살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기념할 만한 일이야. 6.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7.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도시를 발견하는 기쁨. 8. 지푸라기 하나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합치면 강하다. 9. 엄마가 평생 나에게 숨겨온 비밀. 10. 내가 나일강 금류 래프팅에 도전한 이유. 11. 감히 이해한단 말조차 건넬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12. 엄마가 데려간다고 약속했던 피라미드 앞에 서서. 2장 죽음에서는 누구나 모두 죽는단 사실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에 1.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2. 이제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 되었다. 3장. 삶에서는 엄마의 말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라는 제목 아래에 1. 이집트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기까지. 2. 어느 누구도 내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단 사실. 3. 고통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4. 두 코끼리와 계획에서 배운다. 5. 1년 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몰랐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들, 입니다. 여러분들께 목차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차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차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큰 제목만 낭독을 할 생각이었지만, 목차에 나와 있는 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낭독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메이분, 지은이 매기다운스, 옴기니 강유리님의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1장, 만남 낯선 세상에서 만난 따뜻함에 대하여 아무도 내가 가는 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터 스미스, 미국의 펑크록 음악가이자 시인 1. 딸아,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남편 제이슨이 나를 꼭 끌어안았다. 2010년 7월 8일, 우리의 신혼 첫날밤이었다. 누가 보면 정열적인 포옹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서로를 부둥켜하는 채 몸을 녹이고 있을 뿐이었다. 제이슨은 추위에 떨며 이를 악문 채 나에게 말했다. 어, 너무 멋진 신혼여행인데?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곧 헤어질 것을 알기에 정말로 멋진 여행이 될지 궁금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페루 여행은 우리가 부부로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 또한, 내 1년간의 세계 일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신혼여행이 끝나면, 남편은 집으로 가고 나는 혼자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 세계 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차이머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내 책상에는 취재 수첩과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최우수 리포터상, 최우수 특집 기자상, 최우수 칼럼상 등 상패가 질비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만 전했을 뿐,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한 10년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대신 마무리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정신나간 아이디어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지금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놓고서는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람하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세 차례의 야드 세일,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엄마가 정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든 적은 없었지만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아홉 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대신해 작성한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한편 내 개인적인 목표도 몇 가지 달성할 계획이었다. 제이슨은 페루에서 나와 함께 3주를 보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혼자서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제이슨이 나를 믿고 지지해준 점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추래할 위험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노숙하자는 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내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온종일 이동한 상태였다. 미국 모레노밸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차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서 파나마시티행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 페루의 리마까지 날아왔다. 도착해보니 자정이 넘어있었고 쿠스코로 가는 비행기는 새벽 4시 탑승 예정이었다. 공항 반경 65km 이내에는 저렴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제이슨이 말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던가? 어,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어려울 때에 해당해.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우리처럼 노숙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았다. 많은 국제선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하는 반면 국내선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뜨는 탓이었다. 제이슨과 나는 인터넷 카페의 바닥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너무 외지지 않아서 강도를 당할 염려가 적은 장소였다. 하지만 막상 바닥 타일에 한쪽 뺨을 대고 얼굴을 향해 굴러오는 머리카락 뭉치와 휴지 조각을 지켜보고 있자니 썩 기분 좋지 않았다. 바닥은 영안실 실체 안치대처럼 차갑고 딱딱했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음 국제선 비행편을 알리거나 늑장 여행객의 이름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이 쉼없이 들려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침낭이 하나밖에 없었다. 나머지 침낭 한 개는 쿠스코에 가서 대여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1인용 침낭의 지퍼를 열고 그걸 덮은 다음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나는 23kg 정도 되는 파란색 배낭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 장비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전부와 나에게 필요한 전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상태였다. 제이슨이 말했다. 있잖아, 다른 커플들은 신혼여행 때 4성급 호텔에 묵는다는 거 알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커플과 같지 않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그걸 알았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엄마의 병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의 남동부에 있는 제인즈비라는 강변도시로 부모님이 계시는 데이턴 근교로부터는 약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주말에 빨래를 하고 미트로프를 먹으러 부모님 댁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즐겨 바르던 레블론 립스틱을 더 이상 바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음식이라 부를 만한 것도 더는 만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주의가 산만했고 불안해했다. 길가에 주차해놓은 빨간색 트럭을 보고선 누군가가 당신을 염탐 중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엄마의 삶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스크랩북 같아 보였다. 추억의 파편들과 사람들의 사진이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텅 빈 페이지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다음 2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증상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수록 나는 기억을 많이 모으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내 인생의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애썼다. 신시네티로 이사했고 신시네티 인퀘이어러의 칼럼리스트 겸 리포터가 되었으며 상자째 구입하던 와인을 병 단위로 신중하게 골랐다. 잠깐 방금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자 실제보다 내 행동을 숭고하게 포장해 주니까 나는 단지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면의 상처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엄마를 조각조각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주하지 않았다. 부모님 댁은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 매일 밤 밖으로 나돌았고 연이은 파티에 뒤풀이 모임까지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부적절한 상대와 연애하기도 했다.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많았지만 어떠한 감정이라도 느낀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무너진 삶의 끝에서 만난 스카이다이빙 그러다 일을 하나 저질렀다. 어느 날 아침 신시네티에서 차를 몰고 생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인디애나 시골의 공항 경납고로 간 것이다. 나는 자꾸만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기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왜 하필이면 스카이다이빙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이 목의 유전이란 것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이 스카이다이빙보다 훨씬 더 나를 두렵게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준 엄마가 언젠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었을지도 모르다니 내가 등록한 스카이다이빙은 AFF 방식이었다. 두 명의 교관이 내 옆에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교관들은 인간 보조 바퀴처럼 내 낙하복을 붙들어 내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1500m 높이에 다다르면 나는 스스로 낙하산을 펼치고 조정해서 지상까지 내려와야 했다. 먼저 6시간 동안 지상 수업을 받으며 스카이다이빙의 시작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을 연습했는데 이는 스카이다이빙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었다. 나는 점프할 때 저 남자만 빼면 누구와 짝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해두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그는 마운틴 듀 광고 촬영장에서 막 튀어나온 듯 능글낭글하고 활기 넘쳐 보였다. 하지만 잔디에 얼룩이 묻은 낙하복을 입고 움푹 찌그러진 헬멧을 쓰고 있어서인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탑승자 명단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나에게 배정된 두 교관은 버드라는 단단한 체구의 진지한 교관과 바로 그 남자 지이슨이었다. 걸을 때도 말할 때도 과잉 흥분 상태인 지이슨의 손에 내 목숨이 맡겨진다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그와는 어디에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시속 190km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지이슨이 하이파이브를 하려 하자 나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면서 팔짱을 꼈다. 스카이다이빙용 비행기 안에는 좌석이 없다. 좌석은 공간을 잡아먹고 중량을 늘릴 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 장비에 달린 각가지 손잡이와 끈이 걸리기라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댓 명의 탑승자들은 바닥에 빽빽하게 붙어 앉아서는 다리를 벌린 자세로 서로에게 몸을 기대었다. 나는 지이슨의 무릎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두 팔을 내게 둘렀다. 적정 고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너무 춥고 긴장이 되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입술이 떨렸다. 한 차례 수신호를 연습한 후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내 귀에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괜찮다니까요. 내 얼굴색은 원래 이래요. 4,000m 상공에 이르자 비행기는 스카이다이버들이 탈출하기 좋게 속도를 늦추었다. 그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공중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순식간에 비행기 안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호흡하기가 힘들었고 눈이 건조해졌다. 지켜보던 제이슨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봐요. 스카이다이빙은 본인 선택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하고 싶지 않으면 할 거예요. 하지만 긴장은 좀처럼 풀릴 줄 몰랐다. 급기야 나는 제이슨의 팔에 안겨 바들바들 떨었다. 그는 다시 나에게 말했다. 뛰어내리고 싶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내려가 줄게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오른팔을 내밀고 긴장을 풀어요라는 의미의 스카이다이빙 수신호를 만들어 보였다. 마치 손을 씻었는데 페이퍼 타올을 찾을 수 없을 때처럼 손을 천천히 흔드는 동작이었다. 비행기는 낙하지점유를 빙빙 돌았다. 사람들이 한 명씩 비행기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다른 세상으로 잡혀간 듯 홀연히 사라졌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헉소리가 절로 났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이제 비행기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늦은 밤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 또한 영원히 미완의 상태로 남을 테고 여행이라는 엄마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라는 말은 틀렸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했다. 매달 신간호가 도착하면 엄마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마추픽추의 유적과 사파리 황금색 사원 내부 페트라의 장밋빛 협곡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다. 오하이오의 소박한 우리 집에서 꿈꾸기엔 더없이 요원한 곳들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그곳들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마법같은 힘이 생겼다. 거의 실현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가고 싶은 곳들을 말하다가도 조심스럽게 접곤 했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당신의 욕구를 제쳐놓은 것이다. 엄마는 내게 종종 말했다. 이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충분할 테니까. 하지만 엄마가 틀렸다. 엄마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을 뿐 꿈을 향해서는 여권도장 하나만큼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와 우리 그룹만 남은 상태였다. 나는 어깨 너머로 제이슨을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자신이 없어요. 이건 평소에 나답지 않아요. 나는 원래 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밟아서 다져준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는 곳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둘래요? 어쨌든 선택을 내려야 해요. 지금 그가 옳았다. 이것은 내 선택이었다. 인생이 그리고 질병이 언젠가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순간이 중요하단 절박감이 생겼다. 나는 오른발을 앞에 왼발을 뒤에 두고는 반쯤 주저앉은 자세를 취한 채 오른손은 비행기 내부를 짚고 왼손은 밖으로 뻗었다. 그러고는 업다운 아치 구령에 맞추어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등골이 뻣뻣해지고 온갖 엉뚱한 곳에 신경이 쓰였다. 신발끈이 풀려서 발목을 때렸다. 신발이 벗겨지면 어쩌지 아니면 자유낙하 중에 새와 부딪히면 땅은 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대한 녹색의 나락 같았다. 그런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내가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제이슨이 내 멜빵을 붙잡고 있었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가 갑자기 잘생겨 보였다. 그는 내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긴장 풀어요. 나는 그의 지시를 따라 숨을 내쉬었다. 할 수 있어. 잠시 뒤 나는 15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쳤고 푸른 하늘 속을 부드럽게 표류했다. 사방의 구름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밀가루 반죽 같았고 공기는 깨끗하고 무지개처럼 영롱한 냄새가 났다. 발 밑으로 인디에나주의 에메랄드색 농지에 집들이 보석처럼 박혀있었다. 그 광경은 그림 같기도 하고 엽서 같기도 하고 거대한 동시에 하찮은 그 무엇과도 같았다. 분명한 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지치거나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속도로와 장난감처럼 보이는 조그만 자동차 땅에만 붙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알 리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 활짝 웃어서 뺨이 당길 정도였다. 그 후 나는 주말마다 스카이다이빙장에 출근도장을 찍었다. 솔로 점프 자격증을 땄고 몇백 번 더 스카이다이빙을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을 제이슨과 함께했다. 그러다 문득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다면 그와 데이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후로 줄곧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함께 뛰어들었다.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매일 아침 해준 말 엄마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겠다고 결심한 덕분에 지저분한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코앞으로 지나가는 진흙투성이 등산화 여행 가방의 바퀴를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다. 제이슨이 떠나고 나면 나는 세상을 혼자 배회할 작정이었다. 나는 배낭을 끌어안은 채 생각했다. 위험하진 않을까 친구를 사귀게 될까 엄마가 갈망했던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여행이 엄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 될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 몇 주도 못 버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돌파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궁금했다. 목표는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가는 것 하롱베이는 내 버킷레스트에 올린 장소 중 하나로 이 여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나만의 척도였다. 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그들은 내가 일곱 살 때 이미 독립했다. 아빠는 공군에 복무하며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급했고 엄마는 형편이 쪼들일 때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꽃뿌리를 갈라 플라스틱 모판에 다시 심는 일 의료 할인점에서 손님들을 탈의실로 안내하는 일 농장에서 칠면조를 도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엄마는 써주겠단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늘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 주스는 당연히 냉동실에 캔을 녹여 마시는 것이고 화장지는 원래 한겹인 줄 알았다. 다행히 나중에는 비록 대출을 받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대학교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종이팩에 든 주스가 채워졌다. 하지만 용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나는 패스트푸드와 생맥주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 매주 혈장을 팔았고 가끔 오토바이 전시회에 나가 가죽 바지와 재킷을 판매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자동차와 대학 시절에 받은 가죽 제품들을 포함해 가진 것을 대부분 팔았다. 은행 계좌에 총 만 달러가 있었고 그만둔 신문사에 매월 한 편씩 원고를 보내고 고려를 받기로 합의했다. 제이슨은 스카이다이빙 교관일을 관두고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다. 2006년에 둘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뒤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가 대학에 복학했을 당시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적어도 직업 안정성은 보장될 거야. 세상에는 언제나 교사가 필요하니까. 2008년 경기 침체 후 나는 이 말을 뱉은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제이슨이 학교 시스템 내에서 설자를 찾느라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신임 교사인 제이슨은 매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가 복지 혜택이 없는 장기 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려갔고 학기가 몇 개월 지나면 슬그머니 정규직 신분을 돌려받았다. 그러다 2010년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내 여행이 이미 결정된 뒤였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우리는 한 푼 이라도 아껴야 했다.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미천했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문장 빼고는 영어 외에 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처럼 클로드가 양말을 사거나 디스코텍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 뜻이었다. 모아둔 돈도 안전망도 기술도 없었다. 이런 내가 창피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두려웠다. 공항을 훑어보았더니 노련해 보이는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순간 눈을 감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매일 아침 배웅하면서 해 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생각보다 강하단다. 그때 나는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닦고 작은 녹색 책가방을 맨 고작 3킬로미터 남짓한 등굣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때 이미 딸아이의 눈속에서 세상 구경에 나서는 용기있는 여자를 보았던 걸까? 머리 위 스피커가 탁탁 소리를 내더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탈 코스코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 2장 죽음 누구나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2. 이제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벤브하우스로 갔다. 와이파이 신호가 강해서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나는 아메리카노와 레몬팬케이크를 주문한 뒤 테라스 한편에 앉아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듣던 대로 연결은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받은 편지함으로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다. 발신자는 아빠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클릭했다. 마거릿 엄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단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 와중에도 바닷물은 왜 그리 파랗고 햇살은 왜 그리 눈부시고 레몬팬케이크는 왜 그리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왜 세상이 멈추지 않는 거지? 고통이 끝남과 동시에 희망도 사라져버렸던 날 지난 10년간 엄마를 지켜보면서 끝이 있다면 그 끝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끼리라 생각했었다. 긴 병의 유일한 희망은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막상 엄마의 죽음을 접하고 보니 마음이 너무 참담했다. 엄마가 있지만 없었던 10년 동안 너무도 괴로워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는데 내 안에 있던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다. 어쨌든 엄마는 살아있었기에 잠시라도 정신이 들어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통이 끝남과 동시에 그 모든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울음을 멈추고 카페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럽과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다. 꼭 엄마처럼 금발인 사람들 엄마가 여기에 있을 맘 무하지만 마지막으로 나를 보러 왔다면 어제 저녁에 노을 그게 혹시 엄마였을까? 순간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내 무릎으로 뛰어올라왔다. 그럴 리 없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신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우연인지 고양이의 눈이 엄마와 같은 파란색이었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팬케이크를 조금 먹였다. 녀석이 갈비뼈가 들썩거릴 정도로 허겁지겁 음식을 씹는 모습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음식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선 다음 정처없이 걷기 시작했다. 산책로에서 만난 사람들이 간간히 말을 걸어왔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기도문을 방송하는 메가폰으로 그 소식을 크게 알리고 싶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았으면 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답에서는 모든 길이 결국 홍해로 이어진다. 나 또한 홍해로 향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닷물과 모래가 만나는 경계선까지 나아갔다. 그대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옷이 물에 젖고 바다 깊숙이 발을 디디면 생명이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대로 물에 들어가려는 찰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렇게 죽음의 충동을 뒤로 하고 또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엘살람 이었다. 주인은 다키니 러닝베어라는 미국 여자였는데 나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렸다는 듯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숙소에 머물던 사람들이 얼른 달려와 내 아픔을 함께해 주었다. 영국에서 온 에이미는 약에 취한 상태로 한 시간 동안 내 발을 문질러주었고 아일랜드에서 온 패트릭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라며 신경안정제를 나에게 주었다. 덴마크에서 온 토마스는 졸린 새끼 고양이를 내 무릎에 앉혔고 다키니는 요가원에 있는 도구와 재료로 라테를 만들어주었다. 나처럼 엄마의 보고를 전해들은 딸이 있다면 엘살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의 장소가 아닐까 싶었다. 자칭 집시퀸인 독일 여자는 타로점을 봐주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나에게 카드를 펼치더니 한 장을 고르라고 했다. 나는 클로저라고 적힌 카드를 뽑았다. 세상은 이미 나에게 종료를 선사했는데 그걸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젠장이라고 말하고는 그 방을 뛰쳐나왔다. 마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오하이오는 매우 추웠고 폭설까지 내렸다고 한다. 아빠는 집에 있다가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집을 나섰다.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675번 주강 고속도로를 타고 반쯤 정신나간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단조로운 노란 방에 엄마가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아빠에게 말했다. 곧 떠나실 거예요.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불쌍한 하이데 불쌍한 우리 하이데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언니는 침대 옆에 서서 엄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목사님은 방 한 구석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있었다. 엄마는 몇 분간 격렬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소스라칠 만큼 둔탁한 소리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추더니 잠잠해졌다. 이어 엄마는 부르르 몸을 떨었고 얕은 숨을 한 번 들이쉰 다음 내뱉고는 그대로 엄마는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생전에 몸무게가 80kg이 넘었는데 마지막 몸무게는 54kg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얻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몸무게였다. 잠시 후 아빠가 말했다. 끝인가 보다. 정말 끝이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 되었다.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앳된 얼굴의 소년인 알리는 밤이 되면 음식물 가방을 들고 요가원에 오곤 했다. 식당에서 쓰고 남은 닭뼈와 껍질 기름 영골 감자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요가원에 있는 개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나도 요가원에 꽤 오래 숙식하고 있는 터라 그와 친분이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요가원 울타리 너머로 가방을 던진 후 주방 근처의 바닥에다 음식물을 늘어놓았다. 십여 마리의 개들이 달려와 닭뼈를 놓고 다투는 사이 그는 야외용 소파에 털썩 앉았다. 우리 요가원 식구들이 밍밍한 이집트 맥주를 마시고 사과향 담배를 채운 후카에 불을 붙이는 곳이었다. 그가 나에게 반갑게 아는 채를 했지만 나는 화답하지 않았다. 그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끔찍한 병에 시달렸다고도 설명했다. 그가 물었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일은 아 오래 사셨네요. 이집트에서는 그 나이까지 살면 운이 좋은 것으로 친단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그의 말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안 믿어도 상관 없어요. 인나 틸라히와 인나 일라히리 라지운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으니 그분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었다. 단 자동차 사고라든가 심장마비처럼 뭔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만한 이유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엄마를 빼앗기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처럼 우아한 여인이 이렇게나 품이 없는 방식으로 목숨을 잃다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어떤 신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 머리는 온갖 생각들로 무거웠고 쏟아내지 못한 눈물로 축축했다. 슬픈지 화가 나는지 혼란스러운지 피로한지 명확히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모든 감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알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야 젊은 사람들이 나이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린 채로 13살 소년인 그는 내 어깨에 팔을 얹은 채로 파도가 해안에 부딪혀 철썩이는 소리를 빼면 밤은 고요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전직 신문기자로서 죽음이 낯설지 않았다. 금속에 끼이고 파편이 되어 부서진 시신을 본 적이 있고 부패 중인 시신을 강에서 끌어내는 모습도 본 적도 있다. 장의사가 체액을 빼낸 뒤 입을 실로 꿰매어 닫고 안구 위에 가짜 콘텍트 렌즈를 붙인 다음 눈꺼풀을 끌어내려 눈을 감기는 광경도 목격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몇 개의 단어로 간추려지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말이다. 우리 엄마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하이데마리 다운스 1940년 8월 30일 출생 2011년 1월 12일 영면 나는 지금부터 엄마의 시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 내가 사랑했던 엄마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엄마는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때 치매에 걸렸고 지금의 내 모습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란 그만큼 절망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이 잔인한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흘러나오는 눈물조차 어쩌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살 이집트 소녀는 그런 나의 곁을 한참 동안 지켜 주었다. 엄마의 장례식 이제 엄마의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압둘라가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요가원에 같이 머물렀던 다키니의 베두인족 남자친구의 친구로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었다. 처음 봤지만 베두인족이 워낙 충직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안심이 되었다. 호리호리한 체격의 그는 긴 갈라베아 위에다 홍해의 갈팡질팡한 바람을 막아줄 보머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에 두른 금색과 상아색의 시마크는 또리를 든 뱀처럼 보였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그는 내 큰 배낭을 대신 들더니 차를 세워둔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 성큼 성큼 걸어갔다. 그의 빠른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춰 나도 걸음을 빨리 옮겼다. 계단과 낮은 문턱에 기대어 늘어져 있던 너저분한 술꾼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받아주었다. 차를 타자 압둘라는 히터를 튼 다음 와이팟이라는 싸구려 짝 MP3 플레이어를 만지작거렸다. 짝퉁 MP3 플레이어를 만지작거렸다. 에이콘과 이글스의 노래를 번갈아 틀던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느 쪽이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느 쪽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글스 노래를 들었다. 딱히 선호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듣게 되는 곡이었다. 잠시 후 그는 나에게 물방울이 송골송을 맺힌 구하바 주스를 한 팩 건넸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지치고 갈증이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길을 나서긴 했지만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미국 오하이오에 있고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 게다가 나는 장례식만 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장례식장에 올 필요는 없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이끌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엄마를 직접 보고 엄마에게 못다한 작별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 급하게 오하이오주 콜럼버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파란색 큰 배낭은 일부러 요가원에 맡겨두었다. 이곳으로 돌아올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슬픔에 파묻히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미국에 그대로 눌러앉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다. 엄마도 그러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했다. 계속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계속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 뒤 치륵같은 사막을 지나 샤르멜 시이크 공항에 도착했다. 새벽 4시쯤 이 되었는데 내가 탈 비행기는 7시나 되어야 떠날 예정이었다. 늦을 까 봐 서둘렀는데 너무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체크인도 2시간이나 더 지나야 알 수 있었다. 난감했다. 추위에 떨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담배나 얻어 피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어쨌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둘라가 여기 계세요 라고 하더니 내 자리 옆에 손잡이를 획 잡아당겨 좌석을 뒤로 제쳤다. 그가 몸을 숙이자 그의 최취 섞인 향수 냄새가 훅 다가왔다. 차 안이 비줍게 느껴졌다. 순간 나는 겁에 질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공항이 보이기는 하지만 걸어가기엔 먼 길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어둔 상태였고 그 덕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재킷을 공처럼 뭉친 다음 내 머리 뒤에 받쳐주면서 나직하게 말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좀 더 자둬요. 바싹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왜 그의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왜 공항에 와 있는지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데 나는 왜 겁을 집어먹었을까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그는 모든 송풍구를 내 쪽으로 돌려 온기가 잘 가게 한 다음 와이팟을 돌려서 느린 노래를 선곡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 배두인 남자는 셀린디옹의 팬임이 분명했다. 이후 두 시간 동안 셀린디옹의 히트곡 사운드 트랙과 그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셀린디옹의 팬은 아니었지만 노래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나를 감쌌다. 시간이 되자 그가 나를 가볍게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맥이 집에 갈 시간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잠시 후 희끄무레하고 오중충한 하늘을 벗어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진입했다. 나는 창밖으로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햇빛이 구름과 비행기 날개 그리고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3장 3. 엄마의 말처럼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3. 고통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가 있다. 바로 인도였다. 왠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도에 대해 아는 것은 뉴스를 보고 배운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다. 국토의 면적과 인구 수, 질병, 가난의 깊이 등 모든 것이 다 상상밖의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인도에 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오모벨리에서 아디스아바마로 돌아온 후 바버라는 나를 만나러 왔다. 열은 나지 않았지만 몸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바버라는 인도는 모든 배낭여행자가 반드시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라고 했다. 인도에 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배낭여행자라고 말할 수 없지. 그녀의 말을 들으니 왠지 인도가 궁금해졌다. 그동안 혼자 다녔으니 길동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바버라가 딱히 관심 없었던 에티오피아에 가자고 꼬득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나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인도에 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비자를 신청하고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바버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있잖아, 화내지 말고 들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베를린에 가기로 했어. 비행기가 3시간 뒤에 출발이야.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지만 나에게는 말다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바버라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물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좀 더 다니기 수월한 곳으로 항공편을 바꿀까도 생각해 보았다. 호주에 가서 서핑을 배울 수도 뉴질랜드 시골에서 며칠 동안 하이킹을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발리의 해변을 탐험해 본다든가 그러다 인도에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운명이 아니었을까? 호스텔바에서 알게 된 저널리스트 카즈는 내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맥주를 한 잔 사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종이에 두 가지 정보를 적어주었다. 하나는 분바이에서 머물기 좋은 저렴한 숙소의 이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할 거라는 어떤 마을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지갑에 고이 접어넣었다. 지갑에 들어있는 그 어떤 지폐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치 보물 지도를 얻은 기분이었다. 새벽 4시, 과거에는 분베이라고 불렸던 인도의 분바이에 도착했다. 혼자였고 고단했으며 무섭고 아팠다. 폐에 염증이라도 생긴 건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왔다. 온몸이 쑤셨다. 나는 지갑에 챙겨둔 파란색 종이 쪽지를 꺼내 택시 운전사에게 건넸다. 분바이를 대표하는 노란과 검정이 섞인 프리미어 파드미드 택시가 공항을 출발했다. 공항 주변을 에어쌓한 고층 호텔들을 벗어나자마자 당혹스러울 정도로 빈곤하고 제멋대로 방치된 동네가 펼쳐졌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빈민가 안나와디였다. 수천 명이 공항 부지에 쭈그리고 앉아있었고 그 옆으로 하수가 덥개도 없이 흘렀고 도로변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레고리 데이비드 로버츠는 소설 샨타라메 다음과 같이 썼다. 본베이에 도착한 첫날 내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냄새가 다른 공기였다. 그 냄새가 내게도 훅 다가왔다. 택시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답답하고 매키하면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밀려들었다. 향유와 훈향, 쓰레기와 진한 향신료 등 다채로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택시는 먼동이 틀무려 빈민가를 통과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집들은 비좁아 보였고 살림살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물 주전자를 옮기고 불을 지피고 차를 내렸다. 이웃끼리 서로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세수를 했고 여자들은 아침 준비로 분주했다. 이윽호 택시는 분바이 시내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건축물과 휘황찬란한 건물, 번쩍이는 간판들이 보였다. 주변의 모든 차가 경적을 울리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중이었고 길 모퉁이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에 나는 정신을 홀딱 빼앗기고 말았다. 살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첫눈에 반한 적이 드물게 있었다. 볼리비아 수쿠레가 그랬고 일전에 제이슨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갔던 애리조나주 세도나가 그랬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바이가 그 위엄과 색깔과 소음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 내면의 스위치를 딸깍 올린 듯 내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진 것만 같았다. 택시 운전사는 한 건물 앞에 나를 내려주었다. 건물은 원래 흰색이었지만 그 흐름과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위에서 엉킨 전선까지 늘어져 그늘졌다. 문을 두드리니 반백에 놓이니 방 열쇠를 내어준 다음 발을 끌며 사라졌다. 숙박비 결제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배낭을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폐렴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분바이에 흘려있었기에 어디든 가보고 싶었다. 인도문은 숙소에서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었다. 아치 형태의 거대한 인도문은 분바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우뚝 서있어서 아침의 빛을 받은 항구를 볼 수 있었다. 보랏빛 같은 안개가 물에서 피어올랐고 새들은 떼지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눈부셨다. 노점들은 이제 막 장사 준비를 하는 참이었다. 나는 튀긴 쌀에 양파와 감자를 넣고 새콤한 타마린드 소스를 뿌린 벨프리 한 접시를 사고 작은 머그잔으로 짜이 한 잔을 마셨다. 짜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따끔따끔한 목을 진정시키기에 제격이었다. 그런 다음 약국을 찾아가 폐렴약과 흡입기를 샀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약을 먹고 이틀 동안 잠만 잤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기침이 줄었고 내가 두려워하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긴장했던 마음이 탁 풀렸다. 여기는 변화와 마법의 땅 인도였고 나는 이곳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고통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한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고아에서 7시간 넘게 기차를 탄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다행히 데니스가 함께해 주었다. 우리는 기차에서 침대 칸을 썼다. 침대가 두 개 있고 미다지 문을 잠가 각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라 어떤 괴짜와 함께 써라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 괴짜가 데니스라서 감사했다. 우리는 여행 내내 농담을 주고받았고 김빠진 콜라에 캐시너트를 빚은 지역 술을 섞어 칵테일을 만들어 마셨다. 딱히 우울한 기색을 내보인 적이 없었기에 데니스는 내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도에서 만난 배낭여행 친구들은 나를 여행자 매기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서 고대 유적을 관광하거나 밤늦게까지 물담배를 피우며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내 부서진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온전함만 보았다. 그들 앞에서 나는 슬퍼하는 매기도 엄마 없는 매기도 아니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나를 나로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좋기도 했다. 가끔 나는 다른 정체성을 입기도 했다. 나는 애완견에게 서핑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가 포춘쿠키 작가가 되었다가 지나 데이비스가 되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 될 수 있었다. 한 피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14세기에서 17세기 남인도를 지배했던 비자야나가르 제국의 수도 한 피는 분바이보다 덜 복잡했고 안주나보다도 더 느렸다. 위풍당당한 힌두교 사원들과 거대한 암석층이 있었으며 불구스름한 황토빛 땅 사이사이 생기있는 푸른 초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도 땅 한 덩어리를 뚝 떼어서 다른 행성으로 보낸 건가 싶을 정도였다. 한 피를 종이쪽지에 적어준 카즈가 고마웠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신성한 힌두교 성지를 둘러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호스텔에 짐을 내려놓은 후 디니스와 나는 안자네야 언덕을 올라 한우만 사원에 갔다. 그곳에 가려면 산허리를 따라 뼈처럼 새하얀 575개의 가파른 계단을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했다. 도착해보니 원숭이들이 바위 위에서 제주를 넘고 계단을 따라 깡충깡충 뛰어오르며 사원 지붕까지 기어올랐다. 실제로 원숭이가 살아서 원숭이 사원이란 별칭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한우마 사원은 힌두교 신이자 원숭이 형상으로 표현되는 한우만의 탄생지였다. 신화시대의 한우만은 인도의 왕 라마의 혼신적인 숭배자였다. 라마의 동생이 전쟁터에서 다쳤을 때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만 자라는 약초가 유일한 치료제였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 상황에서 한우마는 인도 남부지방에서 북쪽의 히말라야까지 단숨에 건너뛰었다. 그런데 어느 약초가 필요한지 몰라 산을 통째로 가지고 왔단다. 어쨌든 덕분에 라마의 동생을 살릴 수 있었다. 히누만의 확고부동한 헌신은 그 후로 수세기 동안 힌두교도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사원은 하얗게 빛이 바란 채 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고 빨간 첨탑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한피의 전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곡식이 익어가는 녹색 들판과 거친 돌투성이 땅 사이로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흐르고 있었다. 흰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한우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에 닿은 자갈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남자는 사원의 시원한 그늘 쪽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나는 짜이 한 잔을 대접받았다. 이어서 내부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구경했다. 재단 한 곳에서 힌두교 승려가 연지색 가루를 손으로 꾹 눌러서 내 이마에 점 하나를 그려주었다. 내면의 지혜가 자리에 있다는 제3의 눈을 위한 축복이었다. 최근에 나는 지혜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에 이마에 그런 점을 그리고 다닌다는데 죄책감이 들었다. 고통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집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지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아무 목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쏟아다녔다.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 시리즈처럼 쉽게 읽히는 소설책을 넘기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에 골몰했다. 잠들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고 잠에서 깨면 또 마셨다. 술은 불편한 마음을 쫓아내기 위한 마취제였다.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더 생기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길 원했지만 막상 엄마가 세상을 뜨고 나니 전부 다 관두고 싶어졌다.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고통을 외면하는 중이었다. 최선을 다해 슬픔을 옆으로 밀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병을 얻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자기 파괴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후퇴해 있었다. 고통을 외면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는 한 상처는 더 골마 썩어갈 것이 분명했다. 깊은 슬픔이 나를 잠식해 나를 더 망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곳을 떠나기 전 승려는 나를 불러서 한우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이야기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킨 기분이 들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쩌면 그는 직감적으로 나를 간파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감추어둔 범민으로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이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그 다음 2주 동안 인도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사흘은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알레피에서 배낭 여행자인 제시 데이브와 함께 배를 타고 수로를 유의자적 요람했다. 차를 재배하는 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문나레에서는 독일에서 온 등산 에오가를 만났고 우리는 아침마다 푸르른 산비탈을 함께 등반했다. 마이소르에서 알게 된 한 가족은 나에게 마이소르 궁을 구경시켜주고 저녁을 사주었으며 사원에 데려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그저 내가 그 시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카타에서는 29세 변호사의 집에서 카우치 서핑을 했다. 한 번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크리켓 월드컵 중결승 경기를 보는데 파키스탄 팀을 상대로 인도 팀이 이겼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양동이를 작은 북처럼 두드리고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승리를 기념했다. 기차에서 만난 말라알리족 남자는 중매 결혼을 설명하면서 인도에는 사랑을 결혼 후에 생기는 것이란 말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초반의 열정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결혼 후 서로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이슨을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묘한 일이었다. 엄마 장례식 때 만난 이후로 남편을 만난 적이 없었다. 결혼 1주년도 스카이프로 기념했다. 나는 아마존에서 영화 한 편과 박스에 포장된 인도 요리를 구입해 그에게 보낸 다음 어느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병아리 쿵커리인 차나 마살라를 함께 먹었다. 물론 우리 사이에는 14,500km의 거리가 있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자신의 전 파트너에 대해 같은 강이지만 물은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제이슨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했다. 두 사람이 성장할 때 그것이 반드시 같은 방향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며칠 밤은 항만도시 첸나이에서 혼자 사는 51세 아주머니 집에 묵었다. 자녀들은 다 성장에 독립하고 남편도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 배낭 여행자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기는 분이었다. 아주머니는 검은 렌틀콩으로 부드러운 달 마칸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즐겨 이용하는 시장에 나를 데려가거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명소들을 안내해 주기도 했다. 떠날 때는 공항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두 팔로 꼭 안고서는 안전하게 여행하고 부디 건강히 지내라고 했다. 그 품이 엄마를 떠올리게 해 나는 아주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인도에서 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인도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 카냐쿠마리로 향했다. 카냐쿠마리는 벵골망과 아라비아에 인도양 세 개의 바다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각기 다른 조류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홍색, 검은색, 황토색 모래를 떠밀고와 해변이 온통 알록달록했다. 단지에 보관해오던 마하트마 간디의 유구를 뿌린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젊은 여신 데비 카냐쿠마리는 이곳에서 시바신과 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고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 여신은 결혼 필요연을 위해 준비된 음식에다 분풀이 했다. 여신이 화가 나서 사방으로 집어던진 쌀과 곡물이 무지갯빛 해변으로 변했단 것이다. 나는 파란색 파도에 맨발을 담갔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서 발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내 안에서도 자연의 힘이 합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개의 바다가 만나는 이곳처럼 나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 노년이 되어서야 여행을 시작한 우리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이웃집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 추억을 코닥 필름 카메라에 담았다. 13살 생일날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는 저녁 내내 스핑크스, 타지마알, 아크로폴리스 등 세 개의 불가사일을 보여주느라 열심히 했다. 나는 할머니가 만든 쇳꼬리 수프를 후루룰 거리면서 콜로세움 안과 밖에서 포즈를 취한 할머니를 보았다. 사진 자체는 형편없었다. 인물이 프레임에 너무 크게 잡혀 있거나 너무 작아 안 보였고 거의 모든 것이 기우뚱에 있었다. 단, 피사의 사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똑바로 서 있었다. 할머니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여행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알 길이 없지만 왠지 지금은 할머니와 전에 없이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 장소에 겹쳤을지 내 발을 훑고 지나간 물이 할머니가 갔던 나라의 해안에 가 닿았을지 궁금해졌다. 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담그고 있는 물이 예전에 엄마의 목욕물로 쓰였고 엄마의 이마에 비로 내렸을지도 모른다. 카냐쿠마리는 해가 물에서 떴다 물로 지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동안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이 내 안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이 바닷물 무지개색 흙 그리고 저무는 해는 모두 엄마를 거쳐 나에게로 왔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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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